감사합니다. 청재기님. 고맙습니다. 제 노래 아니모를 신청해 주셨습니다. 우리 박골 감독님께서 제 노래인데도 방송할 때 제 노래를 많이 안 부르게 돼요. 이상하게. 제 노래 아니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모라는 아니모라그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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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니모를 아니모를 간다고요 나를 두고 떠난다고요 오이 없어서 정말 기가 막혀서 진짜 가긴 어디가 멋대로 가라고 등 떠밀대를 못 간다 매달리더니 이제와 떠난다구요 우는데도 헛웃음이 나와요 한발만 떼기만 해봐 죽기 살기로 할테니 아니 뭐 간다구요 나를 두고 떠난다구요 오이 없어서 정말 기가 막혀서 진짜 가긴 어디가 멋대로 가라고 등 떠밀대를 못 간다 매달리더니 이제와 떠난다구요 우는데도 헛웃음이 나와요 한발만 떼기만 해봐 죽기 살기로 할테니 가라고 등 떠밀대를 못 간다 매달리더니 이제와 떠난다구요 우는데도 헛웃음이 나와요 한발만 떼기만 해봐 죽기 살기로 할테니 죽기 살기로 할테니 네 제 노래 아니모를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박걸 감독님께서 아니모를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으로 발표를 해서 아니모로 이제 딱 스타트를 해서 방송활동을 하다가 이 아니모를 끝까지 못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막 노래교실이고 뭐 어디고 이런 데서 비비각시가 막 붐을 타고 비비각시가 올라오는 바람에 아니모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모를 방송을 타이틀곡으로 이렇게 하다가 비비각시로 딱 바꿔가지고 아니모에서 비비각시를 하는 바람에 아니모를 끝까지 못 미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곡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또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노래 들으니 오늘 밤은 행복합니다 박걸 감독님 감사합니다 jbctv 어영문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쁘že